자 이번엔 김지천 선수와 강진영 선수의 파운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맨편에 13번 강진영 선수입니다. 김지천 선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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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편에 콜쓴 版 오다님 따cu PM 육상병력이 최장기 전국, 남편 공도도 했을건데 왜... 정진영선수였으면 연도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은지천 선수였습니다. 확실히 노계만에 대신에 공식 중입니다. 도가 교차됐었는데요. 끝까지 전진 스태프. 밖에 보시면 느낌있죠? 춥고가 이번에 교체üyono. 가감해야 된다. 네. 다시 남아있지만 50초 저기 이제 끝이 알았습니다 성형이 주시는 뒷발이 올라갔었고요 성형이 있는 게 이제 아래곤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봤던 김 기하 입. 들어가 봤다 김 기 restless 탈차 1, 2, 1 Reading 강진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모든 운동을 수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의 중에서 김지철 선수와 강진이. 다울러.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김지철 선수와 강진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